예, 너는 옷이 없니? 맨날 티쪼가리 하나 입고 바지도 늘 같은 바지. 참 지지리 궁상이다, 진짜. 너 일부러 시댁 올 때 그렇게 입고 오는 거지? 제 옷이 뭐가 어때서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고. 제가 편하면 되죠. 예, 그래도 남들 눈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너 그러고 시댁 오면 나 욕먹이는 거고 네 남편 욕먹이는 거야. 엄마, 내가 옷 사준데도 맨날 저래. 돈 몇 푼 그거 아껴서 무슨 빌딩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백날 잔소리하는데 안 바뀌어. 팔자야, 팔자. 아니고 동서도 볼 텐데 참 급이 안 맞아서 큰일이다. 현민이 결혼한대? 그 의사랑? 그래, 걔가 뭔 복인지 모르겠다. 우리 현민이도 어디 나가 꼴리지는 않지만. 여자애가 의사인데다가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래. 진짜? 와, 현민이 부럽다. 완전 로또 당첨이네. 그렇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은 끝나고 고물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엄청 잘 됐대.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여서 졸부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현민이는 재주도 좋아. 어디서 그런 보물을. 그럼 우리한테도 콩금을 좀 떨어지려나? 모르지. 현민이랑 결혼할 애가 그 집안 막내래. 할아버지가 막둥이라고 그렇게 개를 예뻐한단다. 그러니 재산 많이 주겠지. 안 그래? 그러니까 선민이 너도 좀 잘 보여. 급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 들어서 내쳐지지 말고. 알았니, 며느라? 못 많은 집 딸이라고 제가 쫄쫄 매야 해요? 손의 사람이 동선 눈치 보는 게 어딨어요? 저는 그냥 저답게 대할 거예요. 무슨 벽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말이 안 통해. 그나마 둘째 며느리라도 잘 봐서 다행이지. 똑같은 며느리 하나 더 봤으면 나 아마 화병 났을 거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천천히 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일찍 와. 그래도 결혼하고 첫째 사이인데 아무것도 못해도 와서 거들어야죠. 아이고, 어쩜 우리 며느리는 인성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형님은 오셨어요? 응, 부엌에. 형님, 잘 지내셨어요? 어, 동서 왔어? 천천히 오지. 일도 하는 사람이. 할 일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빨리 와. 그럴 수 있나요. 형님은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계신데 제가 집안일은 잘 못하지만 눈썰미가 있어서 시키는 건 잘해요. 시켜만 주세요. 어머님이 동서 부잣집 딸이라고 하도 급이 안 많이 어쩌니 겁을 줘서 걱정했는데. 동서, 성격 참 좋아. 제가요? 응. 둥글둥글하고 어른 챙길 줄 알고.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항상 주위 사람들이 잘 챙기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가르치셔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네, 동서. 아 참, 형님, 이거요. 이게 뭐야? 이번에 친구 병원에서 출시한 화장품인데 형님 생각나서 몇 개 받아왔어요. 이게 잔주름도 없애주고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한번 발라보세요. 에휴, 지 형님이 얼굴이 얼마나 창피했으면 말은 못하고 일부러 철은 걸 챙겨왔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저는 그냥 형님 나이대 바르면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생각나서. 그러니까 왜 생각이 났겠어? 쟤 저거 선크림도 안 바르고 로션 하나만 겨우 찍어 바르고 다녀서 얼굴이 저 모양이야. 저 기미 낀 것 좀 봐. 안 그래도 없어 보이는데 더 없어 보인다니까. 작은 애 너도 쟤 어디 가서 형님이라 부르기 창피하지? 내가 좀 가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어, 아닌데. 형님, 저 그런 뜻으로 선물한 거 아니에요. 알아. 어머님이 괜히 동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간질하시네. 잘 쓸게. 고마워. 네, 형님. 써보고 좋으면 또 얘기하세요. 한 달 뒤 아빠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집으로 오라고 그런 거야? 아니, 육군본부에서 돌아가신 네 할아버지한테 무공훈장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 할아버지? 전쟁 때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응. 정부에서 6.25 참전용사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는데 이번에 어렵게 가족들을 찾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 원하면 군에서 수여식도 한다고 오라는데. 그래? 왜 이제야? 아빠, 그러게 말이야. 전쟁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후로 엄마도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빨리 알았다면 할머니도 유공자 혜택도 보고 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아빠. 그러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전쟁 참전한 공을 인정받게 돼서 다행이지. 받아서 아버지 산수에 놓아드려야겠다. 무공 훈장 받으러 너도 같이 갈래? 음, 그럴까? 알았어, 아빠. 나도 같이 갈게. 일주일 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네. 그러게, 아빠. 거의 가족들만 온 것 같아. 그렇겠지.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 어, 저기 동서 같은데? 동서?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시동생 와이프? 응. 여기 무슨 일이지? 어머, 맞죠, 형님? 어, 동서. 나도 얼핏 보고 동서가 맞나 보고 있었어. 여긴 어쩐 일이야? 아니, 형님이야말로 어쩐 일이세요? 무공 훈장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음,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거든. 이제야 그 공이 인정됐네. 어머, 저도요. 저희 할아버지도 오늘 무공 훈장 받으러 오셨어요. 할아버지, 인사하세요. 저희 형님이에요. 어, 이쪽은 형님 아버님이시고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나영이 할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하셨다구요?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으면 아버님 연배일 텐데. 아버님은 연세가 90이 넘으셨을 텐데. 아, 공간관리 정말 잘하셨나 봅니다. 정정하시네요. 네, 제 목숨 살려준 전우 때문에. 제가 그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했어요. 어떻게 살린 목숨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총에 맞아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때 동료 병사가 할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날 밤에 열이 많이 오르셔서 위험함을 무릅쓰고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다가 졸아오는 길에 그만 전사하셨대요. 그래서 덕분에 할아버지는 살았지만 그분은 아까운 목숨을 잃으셨죠.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감사한 마음에 그 가족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이름 석자밖에 모르고 그땐 전사나 시스템도 안 돼있던 때라. 혹시 여기 나오면 가족들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내일 하는 몸을 이끌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왔네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안 그래도 주최측에 알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 존함이 이명자, 민자 됩니다. 이명... 진짜 아버지가 이명민이란 말입니까? 네. 아휴, 갓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아들이... 혹시 아버님 고향이 어디이신가? 충북 제천입니다. 아휴, 맞아요. 고향이 제천이라고 했어. 드디어, 드디어 나의 생명의 은인을 찾은 것 같구만.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정말 할아버지를 도와준 분이 저희 형님 할아버지란 말씀이세요? 아휴, 그러고 보니 자네 아버지랑 쏙 닮았구만. 맞아, 그 얼굴이 있어. 네. 제가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휴, 찾았네. 드디어 찾았어. 아휴, 이제야 내가 명민이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얻었어. 고맙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어디 가서 더 얘기 좀 하지. 형님, 어쩜 이런 인연이... 할아버님이 정말 우리 집안의 큰 은인이세요. 아휴, 그러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그날 밤, 동서시점. 아니, 대체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 아휴, 그러네. 할아버지 좋아하셨겠네. 응, 할아버지가 글쎄... 나영아, 나 가봐야 해. 저녁인데도 일해? 응, 바빠. 사흘이 멀다 하고 출장해. 이렇게 통화할 시간까지 없는 걸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의사인 나보다 더 바쁘냐? 그러게. 지금 하는 프로젝트만 마무리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 미안해. 알겠어. 가서 일해. 음, 사랑해. 나영아, 잘자. 한 달 뒤 우리 며느리, 개업 준비는 잘 돼, 가? 네, 어머니. 그 건물에 피부과 개업한 친구가 있어서 도움받고 있어요. 개업이 언제라 그랬지? 보름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 예, 듣고 있니? 보름 남았대. 네, 알고 있어요. 설마 너 그날도 그 꼬락선으로 개업식하려는 거 아니지? 제 꼬라지가 왜요? 뭐, 제 얼굴에 흙이라도 묻었어요? 아니, 촌스러움이 덕지덕지 묻었어. 정말 이번에도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개업식 할 거냐고. 아니, 얘 체면도 있잖아.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형님이 뭐가 어때서요? 개업식에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격식 있는 자리도 아닌데요, 뭘. 아니, 가족이 아니면 편하게 와도 되지. 그런데 가족이잖아. 너도 알겠지만 얘 평소에 화장도 안 하고 다녀. 니네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 너무 안 꾸미고 나와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야, 너 이번에는 그따위로 하고 나오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럴 때는 옷 한 벌씩 사 입고 하는 거야. 알겠니? 어머님, 옷 살 돈이 있으면 애들 고기 한 번 더 구워줘요. 저 그런데 돈 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 못 써요. 어머님 아들이 돈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동안 주식이며 코인이며 사고 친 것만 해도 없다니예요. 제발 제 속 뒤집는 말 좀 그만하시고. 잔소리가 하고 싶거든 아들한테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 돈 금방 만회해.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못 믿니? 통소 앞에서 친한편 위신은 못 세워줄 망정 꼭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하겠어. 오죽하면 그럴까요? 어머님, 저 진짜 남들 신경 안 쓰니까 형님 편한 대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현민 씨도 좀 혼내주세요. 왜? 우리 현민이가 왜? 요즘 자꾸 밖으로 나돌아요. 신혼인데 출장이 연달아 있고 저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좀 섭섭해요, 어머님. 그래? 우리 현민이가? 걔가 왜 우리 며느리를 섭섭하게 할까? 아, 우리 예쁜 며느리 얻고 다녀도 모자를 파네. 저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니까요. 어머님이 주의 좀 주세요. 아휴, 우리 현민이가 무슨 바람이야. 걔는 그런 재주 없어. 아마 일이 바빠서 그럴 거야. 건축사 일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우리 며느리가 너그러이 좀 봐줘. 응? 네. 일주일 뒤 동서시점 내가 죽기 전에 은혜를 갚아야지 마음 편히 눈을 감고 하늘에서 그 친구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할아버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은인 찾으면 재산의 일부 주시겠다고. 그래, 내가 그날 우리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했음. 바로 얘기는 못했는데. 곧 너희 형님과 그 부친께 얘기하려고. 네, 할아버지. 아마 감사히 받을 거예요. 할아버지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진짜 어렵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 할아버지가 해주시면 좋죠. 그래, 알겠다. 우리 나영이 개업 준비는 잘 돼가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입지 좋은 곳에 개업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우리 막내 손녀딸이 원하는 건 이 할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어. 엄, 다 해주고 말고. 일주일 뒤 그만 좀 먹어. 여기 먹으러 왔어? 왜, 먹으라고 있는 거 좀 먹으면 안 돼? 나 저쪽에 가 있을게. 아는 척하지 마. 뭐? 왜 그래, 대체? 몰라서 물어. 꼭 그렇게 입고 와야겠어? 엄마도 너 좀 차려입고 오라고 신신당부했다면서. 그런데 또 티쪼가리 입고 나오고. 아, 뭐 하자는 거야? 뭐? 나이 마흔 넘어서 반항하는 거야? 옷이 없어. 누군 뭐 차려입기 싫어서 안 입어? 잘하고 했잖아. 돈이나 주고 얘기해. 내가 여기 잠옷을 입고 왔어? 체육복을 입고 왔어? 이 정도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가족이잖아. 제수씨 체면이 있지. 동서 체면이 아니라 어머니 체면이겠지. 됐어. 난 내 멋대로 살 거니까 그만 잔소리해. 에이씨, 저기 엄마 온다. 와, 얼굴 보니 완전 오늘 한 푸닥거리 알기세인데. 얼른 숨어. 뭘 숨어? 내가 죄 지었어? 너 괜히 우리 엄마 눈에 띄었다가 머리끄덩이 잡힌다니까.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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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 뒷종아리... 너 쉐미말 무시해? 아유, 어머니! 그래도 사람 뺨을 때리시는 게 어딨어요! 병원만 아니었으면 이단발차기 날아갔어. 아, 아유, 진짜... 그래서 내가 숨으라고 했잖아. 도망을 가든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유, 뭐야! 나영이 너 지금 쉐미한테 뭐 한 거야? 내 뺨을 때려? 네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참을 수가 없네. 어머님! 지금 형님한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뭐? 어머님은 왜 형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뺨을 때리시는 건데요? 야, 내가 네 뺨 때렸니?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이게 오냐오냐니까 가니 폐밖으로 나왔나... 형님, 저희 집안에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저까지께 뭐가 귀하다고 그러는 거야? 형님 할아버지 안 계셨으면 저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 할아버지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수 씨?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요. 잠시 뒤... 그러니까 뭐야? 얘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의 목숨을 살렸다 이거야? 네. 할아버지가 애타게 가족들 찾았는데... 못 찾다가 얼마 전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만나 알게 됐어요. 치... 별 우연이 다 있구만... 형님, 할아버지 변호사한테 연락 받으셨죠? 어... 그런데 그 큰 돈을 덥석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무슨 돈? 우리 할아버지가 생명의 은인 가족을 찾게 되면 드린다고... 평생을 걸쳐 그 가족들 앞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이 드디어 임자를 찾게 됐고요. 뭐? 돈을 준다고? 얼마나? 형님, 아버님께 100억. 형님께 100억이요. 뭐? 100억? 우와,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다! 우와, 나도 로또 당첨! 여보, 사랑해! 내 마음 알지? 나 평생 당신 노예로 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런 큰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큰애야, 이 씨애미한테 그동안 섭섭했던 거 있으면 풀고, 내가 네 뺨 때린 건 진심으로 미안하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 이제 그 돈으로 뭐 할 거냐? 돈도 생겼는데 그동안 못했던 큰 자식 노릇해야지. 안 그래? 뭐요? 와, 진짜 진상 모자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요. 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능력하고 돈만 헤쳐먹는 남편에 나를 무슨 벌레 보듯하는 시어머니에 제가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싹싹 빌잖아. 너는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그래? 둘째야, 얘 좀 말려봐라, 응? 말리긴 왜 말려요. 박수를 쳐줘야지.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뭐? 저도 이혼합니다. 뭐? 아니, 애들이 쌍으로 왜 그래? 너는 왜? 심히 뼘까지 때려놓고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제가 남편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글쎄, 이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뭐예요? 뭐? 제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요. 시어머니 인성도 이렇게 똥이니 아들들 인성이 좋을 리 있겠어요? 오늘이 다 함께 보는 마지막 회동이 될 것 같네요. 아니, 둘째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야. 나쁜 싹은 빨리 끊어야죠.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 리가 없지. 아마 그건 때려죽아도 안 고쳐질걸? 자, 이제 축제는 끝났어요. 다들 물러들 가세요. 아니,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보, 진짜 나 버릴 거야? 여보! 응, 당연하지. 아, 버릴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네 엄마랑 남들 시선이나 신경 쓰며 폼나는 옷 입고 잘 살아봐. 곧 파산할 테니. 가자, 동서. 네, 형님. 그 후, 심지 있게 열심히 사니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돕네요. 할아버지 희생으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제 집도 마련했고요. 이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고 저도 예쁜 옷 사입고 하며 인생 누려보려고요. 동서는 개업한 병원도 잘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이젠 가족은 아니지만 여전히 끈끈한 인연으로 잘 왕래하고 지낸답니다. 자막 제공 및 사랑해주세요. 자세히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